패턴 101 회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? 힘들고 지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패턴 I'm sick of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I'm sick of는요 지긋지긋해, 너무 질렸어, 질리다 혹은 지긋지긋하다 라고 말할 때 저희 I'm sick of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힘들어 죽겠어, 지긋지긋해 이런 얘기 한번 원어민 음성으로 듣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